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을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메신저로 육성하는 글로벌 무역인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지인과의 소통이나 거래처 발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중국 동포와 외국인 주민, 결혼 이민자를 무역인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무역실무 기초과정과 글로벌 쇼핑몰 창업과정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된 무역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수업뿐 아니라 주말 소모인과 SNS를 활용해 이론과 용어, 비즈니스 문화 등을 밀착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아카데미를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선배 무역인 멘토를 배치해주고 무역인턴십이나 외국인 채용 박람회 등도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사무 공간도 제공합니다. 무역 창업을 희망하는 성장 가능성 있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서울글로벌센터 강남여의도 비즈니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 보육 공간을 1년 동안 제공해드려 사업 초기 사무 공간 문제 해결을 돕고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외국인 주민 540명을 글로벌 무역인으로 양성하기로 하고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TBS 김정아입니다.